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스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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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하게 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새해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주 이제는 다이어트도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천영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 사라.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안되는 거 알면서 한 말이다 이거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번 말해봤다 결단을 했지만은 못 지킬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결단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먹은 것을 3일 못 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새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영직일삼도요 작심삼일이 많아요 작심삼일 아마 거의 다 이런 체험을 했을 것인데 올해는 내가 꼭 성경 1독 해야지 성경 1독 해야지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제대로 1독을 안 해봤는데 올해는 꼭 한번 성경 1독 해보자 결심을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 족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제사보 나오지요 역대기 또 족보 알지도 못해 이름 쫙 나오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겹치고 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죠. 족보에서 다 무너져 버려 족보에서 올해는 내가 꼭 3원을 내가 꼭 실천해 봐야지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는 제대로 되는데 오늘의 전도에 가서 막힌단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지나다가 보면 부담이 자꾸 쌓이게 되고 저절로 아예 자포자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봐 결단한 것이 하나도 안 되네. 그래서 제가요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변화와 성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52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참석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이야 다 할 수 있죠. 10년 20년 평생 할 수 있죠. 참석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공은. 성공이 뭐냐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레마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게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못 찾겠거든 제목이라도 묵상해 보라고. 그리스도를 종격해 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종격해 한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묵상을 내가 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잡는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잡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많이 잡을 것 없습니다. 한 단어만 잡아라. 하나님 내게 오신 말씀 잡게 하여 주옵사사.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데려온 이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체험이 없지. 그러니까 간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3.11조 아무 관심 없어. 부담스러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정인 전도예요. 왜? 정인됐기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기독교 종교생활이라. 종교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생깁니다. 생명.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언약 중심의 삶을 산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산다. 내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산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불의폼이 되기 때문에 영적 우수순이가 딱 정해지지요. 영적 우수순이가. 이렇게 말씀이 끄는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도 정리됩니다. 자연스럽게도 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만한에 꼭 주일 예배 현장에서 언약 잡는 성공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아모스 이 9장 12절 말씀이 내 신명 속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고 내 마로 부딪히게 하여 주옵사사 여러분의 소원은 오직 오직 뭐니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알고 계세요. 평생 종로로 타다가 끝납니다. 완전히 바깥 버렸어요. 나와 내 수준과 상관없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옵사사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2, 3, 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를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 언약 자본자를 통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대의 미션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2, 3, 7 성교 플랫폼을 딱 주었습니다. 플랫폼을 주었어요. 이제 2, 3, 7 성교 5년을 맞이해서 헌당된 이 본당을 플랫폼으로 4천망대 운동 2, 3, 7 나라 치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스타트 만 운동이에요. 스타트 만 현재 3, 1조 2천 개가 넘습니다. 3, 1조 구성된 2천 개가 넘는데 제가 원단을 통해서 3, 1조도 4천망대 운동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된 3, 1조는 사실 미완성이죠. 미완성 3, 1조는 미완성이에요. 아직까지 언제 완성이 되느냐 3, 1조 안에 새가족이도록 장기결석자가 회복이 되는 그때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3, 1조 이게 한 개의 망대가 되죠. 이게 이제 망대가 4천 개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면 1만 성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있다. 부담은 갈릴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부담을 갈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 체질이 되어야 돼요. 복음 체질 복음을 누려야 돼요. 먼저 복음이 내가 누려지는데 누구예요? 어디 갔어요? 무슨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내가 복음의 맛을 보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3, 1조를 통해서 포럼하면서 서로 동기부유를 주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는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3, 1조를 구성 치료하고 누리면서 포럼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스팀교 하면서 사랑 나누고 있으면 하나 아니면 하나 보내준다니까요. 또 하나님 차단하게 하신다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은약적 중심이에요. 은약적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주로 영계 나와가지고 내가 심지어 중심자가 되다니 영계 나와 이 인생에 답을 찾다니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은혜 받고 그리고 영적 방향을 딱 잡히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새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핵심 방향이 2023년 원담배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은약 기도문 비전 기도문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약 기도문 비전 기도문 실제 은약적 비전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은약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이분은 은약 기도 비전 기도하는 분이구나 안하는 분이구나 안하는 분의 덕진 다른 관심 세상 관심 세상적인 것 참 그런 이야기밖에 할지 모릅니다. 들어있는 게 그 밖에 없는데 은약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말을 안합니다. 만나면 서로 은혜 나누고 받은 바 은혜 나누고 포럼하고 서로서로 캠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원계 전성도는 아무도 빠짐없이 은약 부자문 24 기도를 통해서 보잘축봉 드리며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초월적 축복의 정인들로 다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진흥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10권을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륙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지요. 우리가 매주일 빌리포스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빌리포스는요. 어떤 의미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정집이다라고 빌리포스를 말해도 됩니다. 바울의 간정집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이 환경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 하면 그 고백했잖아요. 보금전파의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뻄의 근원적 이유가 됐다. 보금전파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그냥 돈이 팍팍 들어오고 하는 것만 잘되고 전부 종교지요. 종교하고 보금은 생명과 차이가 이겁니다. 보금이 증거되는 것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이 돌아오는 새가족을 보면서 참으로 그 마음에 기뻄이 넘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보금전파 해보면 알아요. 생명이 영접을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오는 그 기뻄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한용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 본누기인 터닝포인트 되는 이 장면을 체험하면요. 세상 다 하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제일 부자라. 아무 부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체험해봐야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직분 받은 자의 자세예요.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 보금전파에 진전이 되는 이 삶 자체가 사도 바울에는 근본적인 기뻄이 이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뭐라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에 인생 초점을 다 맞추고 했다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란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끝난 거 아닙니까? 현행상의 차원이 다르죠.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 심령도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하야 주옵사사. 바울이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분명해 부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며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용하지 말라 하지 말고 이용만 하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 자기 문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비서실장으로 맨날 자기 문제 해결해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맨날 그리스도가 자기 필요한 데 채우려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롭게 한번 그리스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며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생명구원이 이걸 강조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재판 받게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 기다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여기서 답 나오면 결정되면 더 상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결단을 표현합니다. 한 가지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서 석방되면 자유로운 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사형이 선고되면 순교해서 그리스도를 종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종교하게 되면 자신은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라고 나무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한 적이 있습니까? 생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맞다고 하면 내 생을 체험해 줄 거 아니냐? 그분께 온전히 맡겨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늘 계산했습니까? 늘 따졌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이미 죽음을 초월해 버렸어요. 사도행기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생명근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곤도우서 12장 1절로 사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환상과 개시에 대해서 간정을 하고 간정 여기 보면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사실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말로 표현 못한다. 사람의 말이 이르지 못하도다. 도대체 이 인간의 은혜로서는 표현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보문 23절에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서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보고 왔지 않나 너무너무 말로 표현 못 합니다. 그러나 24절 26절에 보면 빌리포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사는 것이 자신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바울의 모든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더 많이 덧나고 전파되는 것 이 소원이었어요. 자신이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과 빨리 만나게 되니 사나 죽으나 전혀 살아도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에요. 가치관 인생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것도 애착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30년만 더 젊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는 박경리를 비롯해서 지식인데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괴로운 세상 더 다시 살고 싶지 않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20세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으로 거리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한다는 이 표현은요. 은혜에 보면 전부 수동태 이 말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 상관없다는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보무십고 이보하며 사도 바울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끝없는 기도와 예수 그리토의 영이 성의 도우심으로 성의 도우심으로 만이 가능하다. 성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토가 오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토가 내 생에 모든 해결자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령의 도움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리토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희한하게 체지를 바꿔주시고 모든 관심을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서 성령이 필요한 만큼 사용해 주신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도 기도에 있어요. 393 기도 성삼의 하나님 건넌 힘 있는 거 전부다 은약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험에 보면요. 실험. 실험. 가장 드라마틱한 화려한 기술 중 하나가 뭐예요? 뒤집기 뒤집기 옛날에 이만기가 키 엄청나게 저보다 두 배나 큰 큰 그거 말이죠 할라틱 제일 무거운 팀 애들 나와 다 뒤집기 해가지고 뒤집기 지금까지 설탕으로 살잖아요. 뒤집기 하나 잘 해가지고 뒤집기 체중 적은 선수가 체중이 많은 선수를 뒤집어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뒤집기라는 표현은요. 모든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 나오잖아요. 경기가 막 지고 있는데 거의 지는데 이 사람 막판 뒤집기 우리 힘주권 간 것도 뒤집기로 그냥 뒤집기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뒤집기 하니까 역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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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둑을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 신진서가 1위잖아요. 신진서가 응시배 응시배 하는데 졌어요.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졌어. 바둑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90% 99% 졌더라고 이미 AI도 나와요. 신진서가 오늘 지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뒤집기 하는 거예요. 이격 보냈어요. 응시배 1차 했어요. 이야 뒤집기 보면 역시 신졌어요. 이 뒤집기 맛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뒤집기 선수가 되어야 돼요. 뒤집기 그런데 그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삶이 그것도 인해 삶이에요.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 역전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람 말만 많이 하지 자기 생명을 말하지 전혀 소망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역전시키는 제가 그걸 처음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곤도우서 사장 출제를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바퀴를 바두도 불인받되지 않으면 끌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유로 같이 연약한 나지만 예수 걸스도라는 보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역전성 할 수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수 걸스도라는 보배를 내 영혼 속에 내 신명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걸스도 집중하면 모든 상황 환경을 역전시키려 삶을 살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이런 오직과 집중의 삶을 살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성인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출제를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현명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은 헬란 말로 폴리투에스테 폴리투에스테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중지자답게 살아라. 당시 빌리포는 로마 시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잘 사는 도시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 법을 지배를 받았고 채찍으로 그렇게 맞는 형벌이나 희망범이 아닌 이상 절대로 체포가 되지 않는 이 로마 시민권자는 면제됐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리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책임을 기법으로 감독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법의 모든 걸 나는 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보다 빌리포 사는 로마인들이 더 로마 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 시대 상황을 가지고 빌리포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 아니냐 사도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입니까? 이건 잠깐 있는 육체진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늦으라 천국 시민권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닿게 놀아야지 불신자가 볼 때도 이야 역시 다르다 노는 게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래 돼야지 불신자 친구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해야지 일가 친척들이 볼 때 이야 다르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이러한 당당한 이러한 여러분 정말 그리스로 존경해 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한다 이 말은 함께 경주한다. 같이 전국 시민권자로서 같이 협력한다. 같이 따로 놀지 않아요. 믿음에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요한봉 17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만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놀지 마세요. 성경적 현상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숨기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얼마나 원리스가 되어서 함께 하느냐 여기 달려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할 때는 지금까지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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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개척할 때부터 예배 끝나면 전부 손잡고 빼 개척할 때 많지 않으니까 전부 빼 손잡고 하나 되는 찬양했어요. 원리스 찬양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면 성경에서 안 하거든. 각자 놀아버리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냐고 원리스 하나 그래서 원리스 그 열매가 다릅니다. 원리스 될 때 그래서 3.21조가 중요합니다. 3.21조를 여러분이 전두환의 시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3.21조를 전두환의 시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3.21조는 3.21조는 전두환에 앞서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영적 성장 시스템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영적 성장되는지 3.21조가 아직 한번 해보시라고 영적 성장 시스템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3.21조가 장기결자를 예배와 교회하는 것에 앞서서 앞서서 하기 앞서서 먼저 내가 영적 성장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성장이 되어야지. 영적 성장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 할 거예요?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을 장기결석자와 이 새가족을 품으시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붙이십니다. 아멘 만들어 주신 후에 붙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금보금하면서 부담을 주면 돼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라고 주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다 나를 축복하여서 주는 것이라. 바울은 두 번째로 보금을 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 보금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핍박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다. 너 자꾸 핍박하면 나도 그냥 멸망할 거니까 우리 구원의 증거 저들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보금 증거한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증된지 몰라요. 29절 3절에 보면 보금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걸 말하죠. 보금을 증거하고 보금을 살 때 종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치락하지 마세요. 견이 없냐 알지 마세요. 두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박아주신 역전식이십니까. 히브리 13정 5절 6절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배이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인정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으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광야길도 때로는 가시바길 같은 그런 길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완벽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으는 성도들 2023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분명히 믿고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래 그리스도의 절대전야들 다 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님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요? 깨소금이지. 그런데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가 돼요? 모르지.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웃자는 말이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에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격해 하는 삶이다. 답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초월적 순간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52주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과 이사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 축복을 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잡생각하다가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어이 나는 은약 잡고 말 것이다. 기어이 나는 예배 생각하고 말 것이다. 나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흑암에 울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계의 모든 성도는 이런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한 걸음 더 깨달음에서 나가서 깨우침이세요. 깨우침이 깨우침이 뭐예요? 나 혼자만 깨닫고 누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깨우쳐주라니 깨우쳐줘. 깨우쳐줘. 깨우쳐주라고. 그것이 사천망대 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237나라 성교 망대를 채우는 237 치유 운동이에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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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된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내만 갖고 내만 놀면 안돼요. 내만 누르면 안된다 말이에요. 디모덴스 2장 사전에 붐이 밝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약적 한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영계 모든 선거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은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한번도 빠지없다 스위받는 영적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새아침에 하나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성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50일도 한주도 빠지지 말고 하나피에 나와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고 은약 잡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종격히 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해는 전해와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만민을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것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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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